연구 1시간 연구 1시간 왜 이래서 너무 쉬 academia 연운소이 Punching 준비 연구 1시간 연구 1시간 연구 1시간 연구 1시간 연구 1시간 연구 1시간 그련로 잘한다 좋아 좋았다 좋아 잘한다 야 다시 들어갔다 다시 들어갔다 점겸! 컴퓨터야? 자 세대 가졌다. 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구! 아 천부대야. 오케이 좋았다. 빠라라빵 완전 후출방이다. 오! 천천! 어? 아니야! 아우.. 안 보여. 오! 천 덤넨 거야? 난 남았어! 천천! 아아.. 아.. 천천히! 야 우리가 놀자. 머리 안 봐. 야 집중해 다들 집중해. 좀 힘내서. 뒤무순. 아 너네 왜 맨날 써두면 하나 집에서? 어우 다운. 이거 해야 좋아.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좋은데? 진짜 서운해. 아 죽었다 나. 패스. 패스 하나 패스 둘 패스 둘. 야 너 혼자 남았어. 야 우리 다 한다. 어디 가? 됐어. 야 어디 맛있는 거 먹고 와. 돈 줘? 어 돈 줘. 아 내 지겹사 가져. 아 재혜야 가지마. 가지마? 아니. 이 형 가는 거 막을 수 없는데. 뒤로에 놀라 마신 거 먹어? 어 막고 먹어. 늦게만 봐 늦게만. 고객님 짜서. 우회할 텐데 우회할 텐데. 야 우리 몸 늦게. 하나 둘 셋. 좋았다. 야 전면 줄기야 열어 자신감으로. 오케이. 야 안샷이다. 브리핑을 해줘. 브리핑을 해줘. 브리핑을 해줘. 녹뒤. 아 녹뒤. 실겠다. 아니 그렇게 서있으면 어떡해. 옆에 빠졌다가 폭을 들고 다시 나와서 가야지. 뭐해. 괜찮아요. 아직 괜찮아. 아직 괜찮아. 좋아 좋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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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다. 야 뭘 이렇게 dialogues 또. 오 제게 이거 좀 있어. 아야야야야야 전지 전지. 얼마나 잘한다. 뭐해. 뭐해. 뭐해요. 뭐해. 우영. 야. 뭐해. 너희들 운망을 즐겨. 우리 우리는 운망을 즐길 수 있어. 뭘 운망을 즐겨. 우리의 운망을 즐겨. 적자. 핵법들. 뭐해 이게? 야 못 산다. 그럴보다. 야 저희들 책상 사왔어. 뭐해? 포장마차가 그런 거 같은데. 쟤네 쟤네 뭐야! 뭐 뭐야? 뭐. 자, 혜택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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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택이 빨리. 자, 혜택이 빨리. 찍었지? 자, 혜택이. 야, 뭐야? 어때? 예능은 세트장 같애. 하나 살아있다. 짠! 하나 살아있다, 실드. 자, 혜택이 있어? 아, 야 패스 하나, 패스 하나.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어. 빼빼로 부르던 쟤? 이게 딱 반에 안 붙어서. 그런가? 궁이라고 하는 건가? 쟤네. 쟤네. 네. 패스 하나? 패스 있다. 패스, 패스? 야야야야, 우리 머리, 머리, 머리야. 머리, 막. 엉덩이 쓰린다. 막 사도 못 쓰린다. 아, 계속 쓰기가 재미없어. 나는 이거 하려다. 동일이 이거 어디야? 모마강? 어머나 붙어고 먹는 데이. 야, 너희 근데 이제야 우리한테 와는 거야? 언니 아들 게임이 지겨워. 언니 아들. 언니 아들. 숟가락도 가도 숟가락 숟가락. 질리고 있어, 먹어. 오빠 이거 먹어. 이거 먹고 나랑 살리고 와. 안 마시고 있어. 오빠. 어? 지영이 안 마신다. 야, 근데 분위기 장난 아니다. 야, 주민다. 진짜 대박이다. 장애지. 야, 근데 이거 불법, 그거 철거해야 되는 거 알지? 언니는 좀 내. 그래 안 되지, 형금 장사야 우리. 언니? 아, 언니랑 깨닭이랑 먹었나? 응. 어, 언니. 어, 언니. 어,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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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9점에서 다 왔나 봐. 안 돼. 9점에서 다 왔나 봐. 9점에서 다 왔나 봐. 아, 심형 좋았다. 빠진 식당. 서준 좋아. 어, 우리 세븐 좋았다. 아, 나 좋았다.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좋았다. 아, 그래? 아, 그래? 아, 알았어. 남자 3명. 눈 마주치지 말라고. 아니, 괜찮냐? 아니, 나 보는 척 한 번 더 봐봐. 눈을 마주치지 말라고. 안 본다고. 네가 보는 척 한 거 해? 봤다고. 우리를? 아니, 내가 봤다고. 못생겼어? 눈 마주치지 마. 아니, 나 못생길냐고. 아니, 눈에 마주치지 말라고. 귀엽다, 왜? 아, 도도한 척이야. 오면 안 돼, 여기. 쟤네가? 어, 왜? 남편 만나고 싶은데? 아, 만나신 거? 어. 저기, 한 번 다시 봐봐. 얘들 사? 아, 왜 이렇게 해봐, 진짜?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저.. 마음에 안 되겠는데, 진짜? 아니야. 원래 그래, 너, 너, 너. 자, 일단 누구 갈래? 야, 잠깐만. 저기 누구 갈래? 가위바위보. 오른쪽 콕탕 누가 들어갈 건데? 가위바위보. 오른쪽 콕탕 이거야. 오른쪽 꺼분해. 야, 난 꺼분해가 더 나은 거 같은데? 네? 난 꺼분해가 나은데? 야, 특이 취약이네. 그래, 여러분. 저 두 명이 다 저러고. 야, 한 명이 집에 가. 웃으니까. 웃으니까. 웃으니까 마니까 집에 가. 나 분위기만 찌워주는 거 같아. 빠질게. 아니야, 분위기만 찌우다가 우리가 너만 손에 떠. 적당히 찌워주는 거 같아. 나 빠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놀아. 나 확인할 척하고 맛있을게. 야, 가면 될 거 같아. 여기 왔어? 빈 나무색에서. 빠질게 와. 헌팅 술집. 이렇게 좀 온 척 해야 돼. 바닛아. 바닛아, 바닛아. 바닛아. 나 인사인 좀 켜야 되는 거 같아. 야, 음악 나온다. 재밌었다. 음악. 야, 음악. 자, 갈게. 마지막 미 Regina. 원두 휴에컴 두 분 드러붕아. 어. 네네네. 아. Learned. 아, 남자친구. 총알고 싶습니다. 저 남자친구 저기 아니 불편해요 몇 분이서 놀러 오셨어요? 몇 분이서 놀러 왔을까요? 두 분이요 네 저희 세 분인데 한 명 갈 거라서 아 네네 어디 사세요? 네? 어디 살아요? 저 서울 서울 어디? 서울세요 아 서울요? 노숙자예요 되게 재미없으시다 아 고생해 아 왜 그래 취했어 너 이런 거 잘 아는 애잖아 원래 그렇게 가면 들었어? 아예 앉아봐 그렇게 마음에 들었어? 네 아 진짜 그 말을 하지 아 계속 얘기했잖아 원래 의미는 아닌데 네네네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고 엔드폰 번호 좀 주시면 네? 엔드폰 번호 아 초면 그렇게 하지마 그러지 말고 여기 뭐 몇 분이 주셨어요? 현자야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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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몇 살일까요? 안녕하세요 안주 5개 시켰으니깐 편하게 드세요 안주 5개 시켰으니깐 편하게 드세요 안녕하세요 소주 2명이 안주 5개 시켰으니깐 몇 살이에요? 28이요 아 진짜요? 대박 우리 수 9인데 저희 친구들 같이 왔는데 가지고 실례 어우 순아 야 빨리 와 어 안녕하세요 아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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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제 늦지앤가 아니 뭐해 야 뭐야 아 그냥 곧 갈거라서 아 그래요? 야 너 빨리 가 너 왜 꺼가? 폭장 터진거에요? 야 그만 뭐야 뭐하는거야 야 뭐해요 아 나 장먹으라고 아 이게 뭐해요 폭장 나 웃음잖아 아 진짜 아 좀 개걸음 아 원래 좀 어려요? 좋아 메이저님 얘 고름 싸거든요 동생 좀 신고해 주세요 차라리 여기 좀 아 신고 아니에요? 아 신고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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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대신 너무 재밌잖아요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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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신뢰에 소견한다 신뢰에 소견한다 아 진짜 민폐네 아 신고아 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그러라고 잘 되고 있다고 야 이 시베새끼야 야 이 시베새끼야 야 이 시베새끼야 너한테 집에 가러는냐 시베새끼야 아 시베새끼야 아 원래 저래요? 야 시베새끼야 야 시베새끼야 나랑 같이 문자로 해놓고 여자애들이 있다고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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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넣으십쇼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 아니 저분은 조금 성격이 그런가보다 아 원래 저래요? 야 그 친구 말고 다른 친구 하면 있거든요 네 누구에요? 조금 비슷한 그 친구 쌍둥이 동생이에요 권영구 형구라고 권영구라고 아 권영구 아 진짜요? 에이요 에이요 어 권영구다 야 형구야 왜 늦었어 에이요 근데 일단 그전에 제얼이가 오늘 급한 일 있어서 가야된다는 상황 아 맞다 아 아쉽다 아쉽다 가시죠 언니들 가시죠 여기 2차 장소로 모실게요 조심히 가세요 야 제사 잘하고 자 참고로 얘기하면 방금 이 상황 실제로 헌팅된 저 새끼가 저한테 썼던 방법이에요 와 개혁대 아 못 참아 리얼로 썼던 방법이에요 와 진짜 리얼로 저한테 썼어요 왜? 본인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게 아니고 3대3인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여자분이 계셨어 기준이가 데려다 준대요 왜 이러고 나를 불러 당장 이 시발 와 근데 너 뱉다고 써? 어떻게 그거 어떻게 내가 저 아닌데요? 이럴 수 없잖아 이차가 가시 그럼 재활실 가시고 들어가 안녕하세요 다시 일어났어요 아 혹시 뭐 하는 사람인지 말해줄 수 있나요? 아 저희는 네 그냥 작은 회사잖아요 아 작은 회사? 누나들은 뭐해요? 직업이 뭐해요? 공부에? 아 우리는 아 보여지는 직업이 어 뭐해요? 뭘 보여줘요? 음 모든 걸?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 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얼굴에 좋은 기운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로 혹시 좋은 말씀이세요 아 그 제가 진짜 그냥 지나가는 얘기인데 단체적인데 아 이거 무슨 너무 좋은 기운 거 같은데 아 들어봐 들어봐 어 뭔데요? 아 그 그 얘기를 길어줄 거 같은데 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네네 자그만 음료랑 조금 도움을 주시면 네 같이 이제 앉아서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소주 한잔 드려 소주 한잔 드릴까요? 소주 한잔 드릴까요? 이거 한잔 드릴까요? 아 이거 진짜 적어주시는 거예요? 네 아 저 진짜 진짜 받아드리는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 그 그 그 저기요 혹시 무릎이 안 좋으세요? 그 뭐야 저기 진짜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예 저기 롯데리아라도 가서 햄버거라도 하나 도움을 주시면 같이 먹으면 되겠네 네 아 햄버거를 제가 사드려야 되는 거고요? 사주시는 게 아니라 뭐 약간 한번 도움을 주시는 그 아 근데 그 그러면 그쪽만 사드리면 돼요? 아 제가 그 또 제 친구가 같이 있어가지고 아 햄버가 다 들으켜줘요 감사합니다 네 컨셉이 끝나가지고 이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다음 컨셉으로 그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 많이 사주세요 환승 재견네요 시골해 얘 앞치마 있지 그 앞치마 있고 나 앞치마 탈샥 찾으신 것 같더라고요 아니 주문하는 건 아닌데 아니 아니에요 내 냄새 왜 나 어 3초 내 키가 와 미쳤다 냄새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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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어디 집에 가게? 아니 안녕 잠깐만 어디 가? 뭐 혹시 비가 하신 건가요? 한번 우리 지니몬들한테 지니몬들 지니몬들 언니 어디 가? 사람들이 사람들이 웃어 사람들이 웃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구독! 구독! 구독!